카이스트와 지스트, 유니스트와 같은 대학을 과학기술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모두 과학기술 인재육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지역별로 분산돼 있어 예산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4대 과기원 공동사무국을 설치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1971년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카이스트. 이후 광주의 지스트, 대구의 디지스트, 울산의 유니스트 등 3개 특성화대학이 차례로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MIT를 표방하며 비슷한 목적으로 세워져 예산 낭비와 연구 중복이란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대전 카이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학은 정치적 타협에 따라 생겨났다며,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이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오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정치권에서 먼저 나온 소리인데요. 4대 과기원에서 연간 쓰고 있는 아래비 예산이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 않냐. 정부는 우선 과학기술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체 과학기술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사무국 설치협약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공동사무국은 과학기술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안, 연구 중복 분야 검토와 중점 추진 분야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매번 선거 처리되면 정치적 목적에 선심성 과기원 설립이 지속해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동사무국을 넘어 통합이사회 등 중장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MBC 뉴스 이성규입니다.